이행셀 이행셀 주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원 별사 강철중입니다. 현재 이행셀이 장중에 10%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확한 지지기관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구간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영상을 찍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기관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9월 23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보호 예수물량으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우리 일단은 먼저 매도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이끌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구간에서 두 번의 매도를 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이행셀로 지금 수익을 벌어가고 있는데요. 자 누군가는 이런 하락에 계속해서 손실을 겪고 있지만 이 매매에 대해서 기준과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 대행이 한번 따라오실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자 우리 EN3니까 2라고 숫자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안에서 제가 시장이 주도주를 가지고 우리 주류인들에게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드리는 이 자료 안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링크도 담아드렸으니까요.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이런 시장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도 하고 제가 또 실시간으로 장전과 장중에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단타나 스캘핑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 하신다면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하루하루 용돈벌이 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현재 우리 EN3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23일에 자 우리 기간에서 약 15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자 우리 모두 다 이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질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자 이러한 기간들의 매도 물량까지 소화를 하면서 얼마나 상승시킬지 상상도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EN3 같은 경우에 삼성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에서 내려오는 이 희귀질환 이 샤르코 마르토스병을 최초로 치료하는 약을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삼성가에서 밀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이번 2024년에는 자 우리 바이오주가 주도주로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 바이오주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달에도 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이 굉장히 지금 EN3이 지금 제로가 살아있고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강한데요. 자 이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자 이러한 하락에 좀 많이 고민과 걱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들어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나올 이런 상승을 자 우리 주림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저점에서 신호로 파악을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2만 200원 구간에서 네 여기가 지지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다음 저항구간은요. 자 2만 3천 3백원 4백원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때가 바로 자 과거에 자 여기서 한번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때 두 번의 지지를 해주면서 이 지지구간이 저항으로 바뀌었던 자 이 구간에서 한번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구간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저항구간에서 분할 매도로 통한 이 수익화를 하셔야 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하락조정이 나타났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만 3천 4백원에서 추후에 돌파하다가 뒀을 때 두 번째 저항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2만 6천원까지는 또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 구간구간들에 대한 이 저항을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료 안에 이 타점과 그리고 우리 이행세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러한 1차적인 목표가까지 담아드렸으니까 자 이 자료를 가져가셔서 대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 이행세를 다시 한번 52도 신고가 그리고 상장가인 45,800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눌렸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변동성 있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상승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행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달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 소요가 걸릴 건데 제가 주식 시장에서 시간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의 기회비용을 또 살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대선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최소 500% 이상 상승할 종목인데요.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566% 정도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4,425원이었던 주가가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니능률 대표 파편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정치 테마주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구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주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훈과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만 4,400원까지 이것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5로 매수 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 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이 갭 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이 7천만 원을 전부 다 투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수 사점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이 6만 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 주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 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지는 마시고요.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노트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